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카카오뱅크이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카카오똥 아이디 HRB2019 나와있습니다. 편하게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요즘 시장 어렵다 하시면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카카오뱅크가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7.2% 오늘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금융주들 대부분 좋은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카카오뱅크가 다른 금융주들보다 거의 W라고 해야겠죠?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줬던 부분이 금리 압박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게 암만 뒤에 뱅크가 있고 금융주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오늘 카카오 관련 그룹주들이 다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가 매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양매스 들어왔죠. 최근에 양매스 들어왔던 날 하면 전날은 사실 너무 수량이 적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 없을 것 같고 이 압구간에 한 번도 없었죠. 거의 근 한 달 만에 진짜 뭐처럼 의미 있는 양매스가 나왔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기관 쪽의 매수 주체가 금융투자가 오늘 좀 쎄게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이랑 물론 투신 5만 주, 5만 8천 주 매수한 거 좋은 흐름입니다. 연기금은 매도했고요. 상업펀드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외국인 매수가 이 정도로 들어왔다는 거는 거의 기관에 더블로 들어왔거든요. 그쵸?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거의 110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기에 굉장히 좋은 액션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오전에 반짝 오른 게 아니라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지수 흐름 따라서 지수가 오늘 1A 상방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반짝하고 오르는 것이면 이런 흐름이 나왔을 건데 오늘 꾸준하게 좀 올라와주는 지수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흐름과 양매수는 긍정적으로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큐에 이 일주일 동안 빠졌던 하락 구간을 바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 윗구간이 문제죠. 여기도 지금 갭이 한 번 열려있고 이 구간에도 갭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그냥 이 다음번에 시장 한 번 좋을 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사실 이 구간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복구하는 거는 주가에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 구간 아래에서는 그냥 진짜 그냥 단기적인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등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먹고 다시 이 위쪽으로 올라와줘야 그러니까 최소 3만원 위로는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그때 돼서는 이제 아 카카오뱅크의 매수가 그래도 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좀 터널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3만원 밑에서는 웬만하면 물타기나 이런 거 진짜 내가 이 매수가가 3만 5천원, 3만 2천원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하면 크게 상관없겠습니다만 내 매수가가 진짜 4만원, 5만원 이런 구간 위쪽에 있다 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섣부르게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3만원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냅두고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오늘 개인의 매도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꾸준해 보이는 매수세는 사실 금투밖에 없어요. 금투밖에 없지만 금투 매수는 주가에 막 그렇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체는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투를 믿고 그냥 물이 그냥 아싸리 그냥 물 한번 세게 타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우리가 그 진짜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에서 반등구가에서 나와주는 그런 진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충분히 더 내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시장에 자주 나올 겁니다. 지금 그냥 섹터만 넣고 본다고 하면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 2차전지가 그냥 배터리, LG인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안에 리튬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고체나 분리막이나 양극재, 인극재 이런 기업들도 주가 급등세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많고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에 내가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금융주가 진짜 고배당을 노리고 아마 9월, 10월 턴을 보여준다고 하면 분명 그 흐름을 따라갈 거고 그리고 오늘만 놓고 보면 KB구 유명 신한지주, 하나금융주주 이런 종목들보다 카카오뱅크가 더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물론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오늘 7% 오른 게 뭔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똑같이 2%, 3% 오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냐면은 금융주들 자체는 결국에는 배당을 또 굉장히 세게 주는데 얘네들은 그 연말에 배당 프리미엄을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올해 작년에 일단 배당을 안 줬고 올해 배당을 얼마 줄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가라도 그냥 빨리 올려주는 게 오히려 주주분들한테 더 배당 몇백원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점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나중에 오히려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차라리 이런 식으로 바닥을 좀 여러 번 다진 다음에 추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주주분들한테 아 이제는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좀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액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는 너무 무리하게 시장 하루 반짝했다고 해가지고 포지션 변경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미 대부분 마이너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만큼 여유롭게 좀 관망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네이버의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9월달이 사실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오늘부터 또 수익을 바바박 내야 되는 타이밍이고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친구 추가 편하게 하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뭐 진짜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면 무료 체험 받아보시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종목들 매수하기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저희랑 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시장이 진짜 모처럼 좋았고 굉장히 좀 좋았고 카카오뱅크도 플러스 7%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도 조금 더 좋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일단 CPI 발표 봐야겠죠. CPI 발표가 어쨌든 간에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낮게 나와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